염 유 말 부 자 욕 지 오 이 신 자 개 불 욕 야 여묘할 부자 욕지연정 오 이신자는 개 불욕야로서이다. 여묘가 말하였다. 부자께서 하시려는 것이 저의 두 신앙은 모두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. 부자 지 개 솜 염 유 유 실 여 모 이 부 자 비 지 고 귀 구 어 개 시 부자는 지 개손이라 염유 시려 모르되 이 부자 빚이라 고로 귀고 계시라 부자는 개손을 가리킨다 염유는 실제로 모의에 참여했으나 부자께서 그 일을 나쁘다 하셨으므로 개시에게 허물을 돌린 것이다